이준석 이전과 이후 국민의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. 최근 2주 동안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온라인으로 새로 입당을 했는데 그중 60%가 30대 이하였습니다. 기존 당원의 70%가 50대 이상인 걸 감안하면 놀라운 변화인데요. 온라인으로 새로 입당한 이에 90%가 남성이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. 이들은 대선 경선에서 당원 투표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정안희 기자입니다. 20대에서 30대 남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인증글들이 보입니다. 국민의힘에 입당 바람이 불고 있는 건데 실제 숫자로도 확인됩니다. 온 오프라인으로 지난 한 달간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이 2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. 이 중 대표 본경선이 시작된 최근 2주간 온라인을 통해 당원에 가입한 사람이 9,880명입니다. 이 중 88.4%가 남성입니다. 나이대별로는 20대가 31.7%, 30대가 27.5%로 30대 이하가 전체 온라인 가입자의 60%를 차지했습니다.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가장 많았습니다. 이 대표는 젊은 층의 호응에 힘입어 당원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투표권 정도만 부여해서는 그들의 정치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.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해야 되고요. 새롭게 가입한 당원들은 월 1천 원의 당비를 석 달간 내면 책임 당원이 돼 향후 대선 경선 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. 경선일을 역산해보면 7월 초까지 당원 가입을 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젊은 층의 당원 가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발적으로 입당한 만큼 적극적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 영남 50대 이상 위주의 33만 당원 지역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. 채널A 뉴스 정안입니다.